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돈이 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노트정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난 시간에 구원론 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구원론 그분의 구원론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친 중에 주로 머물렀던 곳이 구부로 섬이었고 그리고는 다시 배타고 올라가서 소위 남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남갈라디아 지방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지도 공부는 했잖아요 또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이 루스트라라는 도시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리고는 더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처음에 어디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것이 남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앞에서 이쪽에서 특히 바울이 자기의 구원론을 전했거든요 전하니까 이쪽에 살아있던 이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구원론에 대한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마음이 편치는 아니셨지만 그 중에 소위 유대인 바리새 출신 유대인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을 만나러 안디옥으로 올라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한바탕 논쟁을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내려가라 거기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이분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해라 내려갔는데 베드로가 이분들과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예루살렘 총회라고 했죠 베드로가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리오 이방 사람을 자기가 보금화 시킬 때 율법대로 안 했거든요 왜냐? 지금 문제는 뭐냐? 율법대로 해야 되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신학은 한례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고넬리오를 보금화시킬 때 한례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기도 이제 알고는 바울이 한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이 바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옹호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야고보도 또 바울을 옹호하는 말씀을 했고 베드로를 옹호하는 말씀을 했는데 예외 조항을 4가지로 뒀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서 편지로 써가지고 이 지역에 쫙 배포하게 했던 장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는 이분들에게서 자기가 전하는 바울 신학이 구원론 신학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마음이 좀 편한 상태로 그 편지들을 들고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어요 이제 바울이 그 귀환한 것이 주후 몇 년입니까 주후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주후 49년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똑같은 49년에 안디옥에 귀환해가지고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계속 만지셨어요 너 이러지 말고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방에다가 네가 내가 이제 게시를 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내가 이 구원론에 관한 게시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갈라디아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우선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서 택하셨음을 택하셨어 사도가 됐다는 게 자기는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요 이분이 1장 6절에서 10절을 10절에서 쭉 나중에 여러분들이 셀모임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기 단어가 나와요 8절에서 9절 보시면 거기 성장에다 줄을 걸어놓으세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 모세율법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또 우리 예전에 기독론에서도 봤지만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에비오니즘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에비오니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복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1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빼놓으면요 우리가 밸런스를 다 할 수 있는데 전체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면서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걸어놓으세요 그러니까요 다울은 철저하셨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시들을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유대인들이 빗박이 옳다인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열두 제자들의 눈치 때문에 그들이 또 나를 나중에 소위 왕따시킬 때인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계 정치에서 소외당하는 두려움 주류에서 소외당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게시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는 그것을 약간 돌려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죠 특히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인 거예요 이것도 요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왕따 당할까 봐 출세 못할까 봐 소외 당할까 봐 말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의 모든 절반 이상의 세계 교회들과 교단들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고작 말해야 몰몬교 틀려먹었다 요바이정인 틀려먹었다 신천지 틀려먹었다 통일교 틀려먹었다 이식은 말하지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설교도 잘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왜요? 겁이 나죠 바울은 분명히 그러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란 가지고 바위치계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은 이제 1장 똑같이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또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통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서 내가 받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정통이란 거예요 자기는 어떤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학자들이 말해서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데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천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13절에서 보통 2장 10절까지 갈라데아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갈라데아서 공부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갈라데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데아 교인들아 나도 옛날에 유대교회의 열심분자였고 교회를 핍박하여 잔해했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래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았는데 다메석 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그때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머니 테러부터 이방사도로 택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머니 테러부터 이 말씀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메석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가서 3년이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벌을 예방했던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일 정도밖에 거기 못 있다가 이게 주 후 38년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내 고향 다소에 가서 약 7년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에서 내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고 그리고는 1차 세계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총회까지 지금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딱 가보니까 유명한 자들을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선교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동 같은 분들이라던데 9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명하지만 나에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갈라대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선생은 할래자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자는 전체 세계 인구의 약 0. 몇 몇 프로지만 나는 이방인 전 세계 인구의 99.9%가 그분들을 나는 상대로 보금전하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보금을 본의 아니게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들의 보금을 약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너희들에게 편지로 이분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이 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말하는 베드로를 지금 겨냥해서 말씀하여 이분들이 율법의 틀에서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분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예를 탁 드시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이 갈라디아 쪽의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다른 각도로서 이 베드로를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때가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또 바나바랑 베드로가 우리를 뒤따라서 아마 안디옥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안디옥에 왔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예전에 10장에서 고넬리오를 만났을 때 10장 28절 29절이에요 그런 것들에 적어놓으세요 성경말씀 제가 말할 때마다 다 적으세요 칠판에 없는 게 많아요 고넬리오를 만났을 때 그때가 아마 주 4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고넬리오를 만났을 때 고넬리오에다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주하는 것은 또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래도 네가 복음 전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고넬리오하고 만났을 때는 그것을 파괴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졌는데 지금 안디역에 와가지고요 다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본인도 별로 예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야고보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밥 먹는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 야고보의 제자들이 안디역에 와가지고 밥 먹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기 야고보의 제자들이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살짝 떠나버렸어요 밥 먹다가 베드로가 탁 여기 없는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떠나니까요 베드로의 제자들 유대인들도 같이 와던 유대인들도 슬슬슬슬 다 밥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나봐도 거기 있다가 슬슬슬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장면을 딱 보더니 열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교단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방교회의 전도사가 그러면서 그런 게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요 바울 신학의 핵심을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2장 16절부터에요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 저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바울의 구원론 핵심 사상을 그 교단장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2장 16절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베드로야 그런 거예요 우럽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담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데에서 2장 16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17절에 그런 거예요 바울아 아니 베드로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무릴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두 가지 표현이에요 나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써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 안에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바울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박하느냐 그런데 율법이란 말은 성기안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베라키다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율법을 향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박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는 율법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대신 누가 있다는 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1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하는데 이것은 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오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바울의 구원론 설교를 누구한테 했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딱 이렇게 하시고는 내가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만 하는 모습이에요 3장 전체가 그래요 또 4장도 그렇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첫 마디 3장 1자리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크리스찬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들을 깨다냐 물어본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끝나는구나 이 말도 여기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하는 행동은 육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29절에 아브라함의 이해를 드려요 너희들 말이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할레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레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할레받기 전에 이미 의인이 됐는데 왜 그러냐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아 헬라인들아 종들아 자주자들아 남자나 여자 다 없이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왜냐 우리는 크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헬라인들도 자유자 종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이렇게 해서 끝나요 4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들은 말이야 율법을 지키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날짜 따지고 달 따지고 절기 따지고 해를 따지고 이런 모든 율법들은 아주 유명한 말일 수 없어요 이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이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장에서 이 사설을 계속 말해줘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말이야 이 율법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할래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지키느냐 할래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래를 강조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너희들을 요동케 한다는 거예요 저런 적은 누룩은 뭔지 알겠죠 다른 복음 너희들을 요동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5장 16절부터 쭉 26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인데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쭉 이제 5장 이제 16절부터 쭉 6장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그러면서 육제 이런들은 어떤 거냐 이런 거다 하면서 쓴뿌리들 이야기를 처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모든 쓴뿌리를 가진 비인격적인 크리스찬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격이 예수화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장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해요 너희들끼리 서로 짐을 서로 지고 다 자기 개인주의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분과 좋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인격이 변하라는 얘기 쫙 착하면세 14절에 바울의 하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고는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또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갈라디아설을 이제 마치는 장면 아주 빨리 끝냈죠 지금부터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 율법 바울신학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받은 게시들이에요 이것은 첫째 뭐냐 첫째요 그건 저것의 이제요 저것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의의 율법 로마서 3장 21절 조금 이해가 좀 힘들겠지만 좀 이따 가면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요 율법의 율법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 갈라디아설 3장 13절이에요 또 갈라디아설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세 번째로는요 율법은 그리스토를 인도하는 그리스토께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께 인도시키는 몽악선생이란 율법은 가정교사라는 갈라디아설 3장 24절 네 번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설 3장 14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죄인임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0절 계속해서 적으세요 이 캐타고리 이 캐타고리 안에서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안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계속해서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의 큰 제목 두 번째는 율법으로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 환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을 패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패하면 안 되고요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굳세게 세워야 돼요 이런 목적 때문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시킨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하고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벌을 내리고 혼쭐을 낼어요 더 굳세게 만듭니다 큰 세 번째로요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말했어요 야고보소 2장 10절에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소를 쓰면서 야고보소를 이분이 언제 썼어요 주후 49년에 썼거든요 거의 같은 해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는 야고보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에게 게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의 제자들에게 쓸 때 그런 거예요 야고보소 2장 10절에 그리고는 네 번째 큰 네 번째는요 율법을 율법행위로는 율법행위로는 율법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리고 제목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율법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의 율법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의 율법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율법관은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상수원 공부했잖아요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주후 26년에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소화를 못했지만 26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원에서요 거기서 이제 5장 17절에 마태부 5장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을 이분이 완성자로서의 설명하시는 장본이 그 유명한 말씀들을 하세요 마태부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하나 정리 적으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 열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구약에서 배운 것은 살인에 대한 정의를 사람 죽이면 그 결과를 너도 죽어야 되잖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제는 내가 나의 율법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율법과는 형제에게 한번 화를 내거나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미련하다 너희놈아 이런 말만 해도 너희들은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살인은 그 결함 그냥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간음 이야기 하시죠 5장 27절에서 30절 실제 간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을 보고 조금만 음력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른 눈이 그런 짓 하면 오른 눈 뽑아버려 왼손 오른손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 놓으면 손발 눈 귀 다 없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이혼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맹세에 관한 말씀도 통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의 율법은 네 오른 눈을 뽑으면 너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눈 그렇죠 이빨 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 뽑아버려 그게 율법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나의 율법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방 갖다 대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뭘 좀 구하면 줘버리고 또 꼬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원수면 사랑해 주고 너를 빗박하는 너를 빗박하는 자는 기도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이걸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건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진짜 예수님의 율법과는 이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깨달을 거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 얽게 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은 저리 가고요 예수님의 율법만 해도 구약의 율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주는 진짜 율법은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산상승호에서 하신 말씀 기가 막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로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전하라는 건 예수님의 기준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온전해라 그런데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분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에 실력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내가 봤지 그러게 놨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제로 퍼센트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7절 12절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믿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믿는 것까지 또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네가 되려면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그 자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온주는 하나님의 자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게 얘들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은혜가 먼저 따라와요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이는 누구인지 사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니까 이 바울신학은 무슨 신학이에요 은혜신학이에요 은혜신학 이 바울신학을 통해서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율법관이 은혜관으로 변했어요 베드로전서는 주후 65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베드로도 그 편지 속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 은혜 부분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고요 똑같이 주 49년에 야고보가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도 이 은혜의 부분을 다루고요 율법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구절을 칠판에 적어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 여기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야고보는 이렇게 그분의 은혜관과 율법관의 이야기예요 이웃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평사랑을 하는 것 야고보는 여기에 강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 수평사랑을 하는 것 그런데 야고보가 아주 기가 막힌 말 하나 한 게 있죠 2장 10절 그래서 유명한 말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가 아주 주님께 받은 게시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털컥 안 지키면 하나님이 다 무효화 지키겠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에 2장 10절에 율법이 2만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만 9,9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딱 못 지키면 전체를 안 지킨 걸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야고보에게 하셨거든요 그 야고보가 그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람은 율법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같은 이야기 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게요 베드로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다뤘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예수님과의 연합 사상을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렸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와서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율법과 연계해서 말씀하세요 바울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율법과 관계해서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다 예수님이 달렸듯이 우리도 율법을 그렇게 해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율법을 땅에 묻어버렸더니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부활하셔서 이제는 율법이야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계시를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데아에서 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설명을요 4장 21절에서 31절에 하갈과 사라를 두 여자를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두 가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갈 같은 기독교인이 있고 사라 같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하갈 같은 기독교인은 율법 중심의 기독교인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라 같은 기독교인은 은혜 중심의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요 갈라데아에서 4장 29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율법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고 이분들이 더 파워가 있고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 중심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사라를 핍박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데아에서 5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래 율법이에요 할래를 갖다 대고 그런 거예요 할래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할래만 딱 뽑아가지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게 갈라데아에서 5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뭐라고 제시하느냐 첫째 그런 거예요 할래의 문제점 첫째 할래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갈라데아에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할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요 대구에 보면 진리를 순정치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할래 강조하는 사람은 5장 7절에 그래서 갈라데아에서 또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을 온동에 퍼지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5장 10절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요동케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지금요 이 하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법이 이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우리 교단법이 이렇다 이 법을 따지는 사람들 은혜가 없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들 파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이 법을 따지고 논리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사람들이 더 파워가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빗박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요 사도 바울의 개념인데요 유대인의 정의를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정의를 내려요 이래요 마음의 영적 한례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신약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래요 의문이라는 건 글자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의문에 의해 한례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신약의 유대인이 아니라는데 이게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 한례를 받은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야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약의 유대인이지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렇게 유대인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의를 바울이 또 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소 3장 28절에서 29절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크리스토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가 크리스토 안에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 속했나 안속한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에 따지지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사라에 속한 크리스찬은 은혜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 논리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우리 다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을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 보고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시리하리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그냥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속상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거 너희들 너희들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도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안에서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보금을 알지니 이런 소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진리를 모시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칼라데에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를 느끼는 자 그것이 은혜라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또 이렇게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갈라데에서 5장 13절부터 쭉 갈라데에서 6장까지 다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로마서 지금 오늘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장 15절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의 가지야 되는 의무를 설명했죠 그래서 갈라데에서 5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화되어라 쭉 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유자는 책임이 더 무거워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요 법에 따라 움직임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요 자벌적인 준법정신이 요구가 돼요 질서유지가 요구가 돼요 안 그러면 자유방임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회가 혼돈과 무너지기는 경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의무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되어서 씀 뿌리를 뽑고는 이제는 예수화 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의 크리스찬과 누구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하갈의 크리스찬이 기호야에나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나중에 주 57년에 로마서를 쓰시면서 똑같은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원칙을 아는 크리스찬들아 로마 크리스찬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서로 너희 삶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이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에게도 용서해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빗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권세자들을 굴복 그분들의 명령에 굴복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거침돌이 되지 말아 거침돌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자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 자라는 지상계명에 수직계명 수평계명에 순종하고 지상사명에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자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침돌이 됐고요 그래서 사도파올이나 예수님은 이 거침돌 스탠블링 블럿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올이 그러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가지고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에 모든 식물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예요 이분이 그래서 25절에 시상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3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변력이에요 자 바올이요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친은 거친 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분명히 소자에게 거친 돌이 되면 연자멧돌을 매고 너희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로마서 14장 21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만물이 다 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클린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거친 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고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포도주도 그렇다면 내가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키게 하는 일은 내가 안 하겠다 자 이 자유자들이요 우리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방을 돌아다 보고 나 때문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자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쭉 우리에게 지금 갈라디아스에서 가르치고 로마서 12장에서 갈라디아스 5장부터 쭉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린 자유자들이 내가 뭐라면 뭐 연속곡 텔레비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보든 안 보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거침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친척들도 거침돌이 됩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사고방식 때문에 내 가치관과 세관 때문에 우린 자유자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더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자유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믿고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다 교회에다 헌금할 만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짓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침돌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욕을 먹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유자라고 장로가 장로 행위를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안수집자도 그렇고 직분은 다 받았는데 권사도 직분 다 받았는데 자유라고요 옛 모습대로 그냥 주의성서도 가끔 빼먹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선교회도 불참하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남을 비평도 하고 우리가 자유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가 거침돈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참 주님께 감사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인데 아직도 담배를 뜨고 있는데 담배표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놈의 담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침돈이 됐군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뭐라고 하는데 아직도 담배표도 안 됩니다 거침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술 먹는 것도 그러니까 탁 보고는 이 분이 여기서나 먹으면 안 되겠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제가 안수집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데 뭐 같이 헬라라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죠 그저 한 분이 어떻게 교회의 집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양반이 우리하고 똑같아 그것 때문에 기독교? 나 별로 재미없네 이렇게 됐어요 저도 막걸리도 먹을 줄 알아요 저도 이 저 뭐예요 포도 그 블루 포도가 뭐라고 그래요 적포도 그것도 제가 한 잔 먹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필요할 때 먹어요 그렇지만 누가 보거나 혹시 거침돈이 된다면 안 먹어요 자유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렇지만 딱 봐서 거침돈이 될 만하면 피해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 제자에게 너 위가 나쁘니까 포도도 조금 먹어라 그렇지만 바울도 마찬가지 아무한테 앞에 가서 포도도 잡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이분도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침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전철에서 암흑의 권사 암흑의 권사 핸드폰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 그러면 이건 거침돈이 된 거예요 권사님 장난의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핸드폰까지 뻗어냈어요 내가 그런 사람 가끔 봐요 그런 사람들이 새치기도 쓰는 사람도 밖으로 이 동네가 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차도 그냥 아무데나 막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지 말하는데도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교회 주차장에 해놓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 우린 괜찮아요 우리 주차장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생이들이 말이야 법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한 모습 우리가 보여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보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밥 먹듯 타고 다니니까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많이 앉아 있어요 안에서 불교 신자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떠드는 선교단들이 많아요 앞에다가 목사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데도 목사니 뭐 어쩌고 막 떠돌고 난리들이 그래서 내가 주여 이 사람들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체를 숨기고 자기네 정체를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은 제가 항상 그러죠 이번에도 일본 갈 때 그랬죠 우리가 선교팀이라는 모습을 비행기 안에서 보여주지 말자 공항에서부터 그래서 나를 부를 때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저 우리 우리 저 저 저 권사님을 왕언니라고 제가 불러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명칭을 부르고 다녀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조심하지만 저 선교간다가 오는 크리스센 그룹들이 좀 뭐 좀 별로 그렇게 모범이 안 되는 행동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우리는 보금의 가치를 떨어뜨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 자유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딱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은 목사님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고급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동급도 많이 받고 자녀들 자녀들 교육부 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큰 회사의 사장 이상으로 또는 회장 정도로 대접을 받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고급 호텔에서 항상 모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가졌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몇만 불짜리 시계를 타고 있어요 그걸 자랑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보고만 해서 자유로 된 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질탈했어요 너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럴 때 바울이 9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나는 너희들 돈 받은 일이 없다 나는 밤낮 내가 내 사역 때문에 내가 따불잡을 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혹시 한두 명이라도 그럴까 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비유대인에게는 비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들처럼 나는 행동한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실적지 않고 보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아주 생각의 초점이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고급차 타고 싶어요 제가 왜 안 탑니까? 한 사람이라도 선교한다는 저 황 목사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거침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의 자유를 내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할 때 그 안에서 오는 자유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그 자유를 느껴야 돼요 포기할 때 이 자유를 느낄 때 주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만족입니다 제가 선교주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의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한국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 거기가 가지고 완전히 귀족이 된 사람들을 제가 가끔 보게 돼요 집안에 식모가 있고 머슴이 있고 차도 그 나라 수준에서는 고급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각출해서 건물도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가족돌 데리고 본국 여행 다니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현지인들이 실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요 현지인들이 의식 있는 현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말이야 특히 한국에서 살다 가신 현지인들이 보는 눈은 아주 무서워요 저 사람들 한국에서 된 별거 아닌 사람들 여기 와서 말이죠 완전히 귀족이 됐네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보금의 메시지를 듣고서 감동받겠어요 거침뜨린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자지만 그 자유 속에서요 우리는 자유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그 자유 속에서 자유를 남발하고 자유가 그 사람을 노예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강아지를 보세요 딱 보면요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뭐예요 자유자죠 그렇죠 그런데 코 망아지가 않고 우리 삽살개가 언제 이뻐요 자유에 막 다니다가 주인이 야 이리 와 그러면 쫙 오는 거예요 주인 말을 잘 듣는 자유자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이뻐요 이 바울의 신학 잊지 마세요 바울이 이런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의 특별한 정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자유자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모든 글씨잔들은 이 책임을 망가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글씨잔들은 모든 게 아니고 그렇지만 소수의 특별한 남은 자 글씨자들은 이 자유를 아주 주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도 그런 반열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나의 소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에 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마음대로 가볍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EMI 권석들은 이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복된 자들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세대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자유에서 자유를 느끼며 복된 자가 되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오 우리에게 항상 이 길을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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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